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버워치 조마문 크루 그리고 추가 몇 명 이렇게 합쳐가지고 6명 합방 들어가는데요 원래 생존 게임을 함께 같이 했었던 그리고 레인보를 같이 했었던 로스트님과 그리고 룬님 그리고 또 군대에서 아크 많이 보신 분들 공룡 생존 아크 많이 보신 분들 알텐데요 시몬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열혈팬 매니저 부엉이님 레인보나 다양하게 예전부터 게임 많이 했던 분인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꼈고요 그리고 같이 더빙하는 크루 뱅츠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인원이 같이 오늘 6명 합방 갑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응 와아 갑시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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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조합이다 왜 이래요 응? 왜? 악속이라도 한 듯이 원하는 거 하고 있지 않아? 군대 갔다가 손 감각 없는 분은 겐지를 고르고 있지 않나 두명에서 갑자기 지금 메이코 패스를 하지 않나 난이 났어요 어rada 사격 좀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손가락 좀 부들부들 하시는데 응 에이 사격 사격 야 그 사격 감각을 너 0점 사격하고 왔으니까 박일병 쏠잖아 애 아니 어 그치 zur 사격했는 데야 겐지하면 안되지 맞아 지금 군인 상태면 목표를 폭착하는게 궁을 안써도 가능하다고 그치 심지어 시몬아 이 게임 얼마나 좋은 게임인지 아냐? 반동이 없어 완벽한 총 게임이다 반동이 없어 총 쏠 때 반동이 없다고? 야 노리새 후퇴 전진 안해도 돼 총알 뒤로 나간거 아냐? 조교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저씨들 아저씨들 언제나 잘 안돼 여기 나밖에 없습니까? 적진에? 저기 지금 라인하르트 있고 자 여기 시작하자마자 돌진 안 맞으면 무조건 걸리니까 부끄럽거려줄게 간다! 아 아이고 안걸려 아 부끄러워 내가 아 내가 부끄럽다 어 상대 정클에 쏟나? 아 죽었어 씨 아니 아 이거 롯 다 무력하게 이렇게 당합니까? 지금 아 원래 초반이라고 이제 손 흘렸어요 이제 오케이 두명 따고 어? 명소리 오케이 세명 따고 와 아픈데? 땅보소? 어? 알아따어 알아따어 아 여기서 맥크림 만나네 맥크림 만나네 아 마셨는데 시몬하고 능지초참 해버려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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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타 겐치 가라 메르시타 안 도망칠건데 저기 다들 어디 계시나요? 어 리퍼 뒤에 리퍼 룬님 뒤에 리퍼 안딩 어 도망 로스트님 네 감각이 떨어지셨어요 살려줘요 어 아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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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쟤 진짜 야 어 어 어 강력한 탱컨네 아 딱 여기서 리퍼가 기다리고 있네 어 아 안 돼 아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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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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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구요 야 대부분 라인하는때 뒤에서 싸워와 얘들아 어 로스트님 구해야돼 로스트님 함께할게 내가 로스트님 그렇지 기모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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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멘탈 잊지마 멘탈 잊지마 어 침착해요 어 전투력이 내려갔는데 어어어 저 메르시 메르시 다하고있네 맥크리바 치타하게 간나 게임원 짱 아 상대 궁에게 어 죽였다 정의쭈 어 나이스 나이스 구할 아 어 갠디쭈 펜지쭈 어 아 나살리그 루스로 갔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것이 나의 저주 와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 개인적으로 라인업 좀 바꿉시다 캐릭터들 본인이 안 통하면 알아서 다 바꾸세요 바스티온도 괜찮지 메이가 수비가 얼마나 좋은데 메이 무시하나요? 왜 이렇게 다 찔리세요? 저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된다 치는 분만 바꾸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1순위 도마 2순위 마모님 아닙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어? 내가 지금 어? 처치가 지금 은메달인데 뭔소리 하는거야 야아아아 오오 맥끄리 야가치인가? 아아아아 눈앞에서 아이 미치지 라인업 안 돼 안 돼 안 돼 라인들 안에까지 들어왔어 아 힐러 있어 힐러 붙어 있어 보혁이님 힐러붓어 어 으어어우 안되겠는데 이거는 얘네 잘한다 아 라인들이 어떻게 해 지금 뭐 걔 난장판이거든요 아 우리 바스티온 한면 하면 딱일거 같은데 네 아니면은 벵치님이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아 지금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일단 메르시카 타고 아아 이거 진짜 와아 리퍼 아아 와아 야 잠깐만 이거 야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나 리퍼 괜찮고 지금 시모나 혹시 너 바스티온 할 생각 없니? 아아 부엉이님 하셨네 부엉이님 했네 그러면 벵치님이 부엉이님 지켜주고요 어 어디 계세요? 우리 위에 리퍼 리퍼 아 잡아 잡았어 야 내가 탱거 딸게 아 뭐야 아 뒤에 맥클이 있네 가만히 있다니까 가 이겨버려요 그냥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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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는데 이거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난리 났는데 마지막 기망률 여기서 보여준다 아 앙기모쯔 그냥 크리 topped 크로치 야 라인클리어 했어 후 밀어 밀어 wins 다시 반대로 밀어 침 세반분만 막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4분만 4분만 막으면 돼 야 그래 바스티오네 바스티오 4분정도야 뭐 어 위에 위에 리퍼컷 오케이 리퍼컷 나이스 상대 그리고 저기 탱커가 묵직하게 잘하니까 좀 보고 오케이 끝났어 궁끊었어 궁끊었어 어 정의총 나이스샷 어 나이스 야 야 파라 누구냐 파라 기가 막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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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시원아 가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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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츠님 그런거 있고 지켜줘 가지말렸잖아 간다라면 가야지 거기서 지금 위에 위에 리퍼 2층에 리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리퍼는 리퍼끼리 싸우면 안 돼 솔직히 그러면은 뒤에 궁끌리오 거기서 되게 타고 있는거야 지금 그런가보다 어떻게든 내가 내가 한번 끊을까? 내가 가서 리퍼 제거하고 올게 아아 안될거 같더라 이게 늦었네 리퍼 내려와요 리퍼 내려와요 어 리퍼 내려올거거든 지금 뭐야 쟤네도 와 아이씨 말이야 뭐야 알다는데 두명 죽었나? 아아 아티오 죽었나요? 네 잠깐만 내가 왔어 상대 리퍼 끊었고 다시 라인 못기하면은 지금 여기 리퍼 위에 한 명 있다 위에 위에 한 명 더 있다 리퍼가? 어 어 아 상대 탱커가 지금 리퍼로 바꿨네 밀어 밀어 차 밀어 차 밀어 차 밀어 차 밀어 차 밀어 차 밀고 자 위에 리퍼 있어요 이 측에 리퍼 있어요 어 네 내려왔다 리퍼 내려왔다 내가 따라갈게 아 잠깐만 와와 윗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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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일어나요 야 야 리퍼 생각보다 지금 잘 먹었다고 좋아요 좋아 뒤에 팔아 뒤에 팔아 오 오케오케 팔아봤어 팔아봤어 오케 오케 팔아 제거 팔아 제거 뒤에 겐지 있는데 아 왜 겐지? 스파디 겐지 있어요 겐지 어 저 중에 겐지 안가 있어 어허시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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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 그렇지 상대 라인하르트 제거 힐 나이스 힐 나이스 아 어 나이스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고 뒤로 빼고 봄이 뒤로 빠져요 봄이 뒤로 빠져요 봄이 어 저 뒤에 리퍼 어 우리 지금 좋아요 우리 분위기 좋아요 지금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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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대 6은 저희는 할만한 실력이 안돼요 왼쪽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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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어 뭐냐 저거 저 솔저 좋아 나는 여창 오케이 공원 아 세카이노 아 뭐야 아 이거 공격하면 어떡해 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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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어 쏠져 쏠져 컷 쏠져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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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왔다 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와아 좋다 좋다 더 이상 밀지마 더 이상 밀면 안돼 이거 어 더 이상 밀지만 하냐 여기를 유지하면서 부엉이니 뒤로 오세요 조금 부엉이니 뒤로 오세요 조금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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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크게 치고 올거에요 지금 그렇지 마지막 연장전 한번 있어 아 왔다 들어왔다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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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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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게 온다 리퍼 뒤치게 궁극맞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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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어 야야야야야 큰일났다 없다 없다 야 1미터 남았어 1미터 아 아 상대 궁극이야 잘 붙어 잘 붙어 어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어떻게 됐으려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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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걸 아 아 아 이거 봐 얘들아 형이야 아 아 마지막에 떠먹여줬는데 아 마지막에도 떠먹여줘요 지금 아 아 개인 피지컬 컨트롤 딱 갔어요 여기서 아 아무튼 우리 팀 정말 잘했어요 진짜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역시 게임은 짧게 톨깃하게 해야 으응 이러고 나 없네 난 자추 어 나도 자추 싸 하하 하얗게 불태웠어 하얗게 불태웠어 형 첫판이 어 첫판이 딱 됐네 붙네 객컷뻘이 조심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소립니까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데요 전 지금 저희 그거 있잖아요 하하하하 아니 그런거 없어 이거 오버워치 6명에서 하는 게임이야 새로운 조합이라고 반제센터면 나 히메트라에서 포탑만 열어줄게 대니지지 아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리야 오면 망하는데 한번 나 쓰레기 가도 됩니까 나 뭘 가지고 도대체 아 나는 하던걸 해야겠다 아니다 나는 음 음 공격인데 뭐하지 아 메이 한번 해야겠다 내가 봤을 때 시몬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야 군대를 딱 지금 휴가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았어? 며칠 남았어? 아 목요일날 그럼 아 목요일날? 내일 아냐? 아 모래구나 아 내일 모래지 내일 내일이라니 큰일나지 어 마야스 마야스 하러하러가 중요한다니너 어! 벌써 왔어 아 벌써 못다? 우와 이걸 못 잡네 3층에 리프 안 올라간다 밑에 솔저 한 명 있고 자 저 이제 방벽 갑니다잉 하나 둘 셋 고 3층에 리퍼 갑니다 2층에서 만나왔어 야 개아퍼 지금 맥크리 따라왔거든 2층으로 보낼거야 아 아 안돼 안돼 맥크리 맥크리 갔다 오케이 어 잡았어 맥크리한테 약간 썰리는 그림으로 가네 어 야야야야 어 1위님 야 있잖아 이제 리퍼 장전 그거 안되죠 장전 캔슬 안되죠 아 시간이 똑같아 거들었는거 같은데 아 와 아 감이나 아 2층에 맥크리 센터로 내려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타워 깔아 여기 그 포탈 깔았어요 네 고트 아 아 뒤에 뒤에 와 개점 잡아줘 개점 죽여줘 개점 죽여줘 진짜 어 나이스 에헤이 고니 오케이 소유자 끊어주고 에헤이 미치겠네 조금만 시시시시 모금 어쩌소 꼬바 갈아 알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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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저게 뭐야 아 나이스 어 아 파괴됐다 아 아 아 아 야 여기 위도우랑 왔어 위도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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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어 나 죽었어 그 센터 2층에 보면 스나 항상 있는 자리 알죠 여러분들 거기 되게 조심하세요 3층 어 3층 어 3층 3층 자 위에 궁 썼어요 매일 궁 썼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그렇지 자유가 오케이 깔끔하구요 아 라인 개웃기 내꺼도 돌진을 쓰냐 낙독해 아 로슈 마무리 자 옥상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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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냈어 오케이 아이 아 오케이 킹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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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 야 위에 이 밑탱커 개 많습니다 지금 ..)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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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눌렀어 채워벗하게 나 죽어놨 너 죽음이야 죽음이야 내가 살려 그렇지 나인 쓰고 Ihnen 콧다 opioids 좋아좋아 야 뭔가 정신없는데 우리팀 개잘한다 진짜 깔끔 어 아주 좋네 지금 네네 네 막혀요 식량겐 진짜 시몬이가 잘하네 게임을 에너지류는 못맞고 당연하지는 잡아가요 내가 그것도 못맞던데 그 폭탄만 정크래? 정크래 폭탄은 쫓고 지나가도 뒤로 터지잖아요 정크래 폭탄은 그냥 튕겨 방어하면 튕겨 방패 방패하고 있으면 튕길텐데 방패은 쫓고 지나갈 수 있어요 폭팔력은 막는데 폭탄 자체는 못맞아요 아아 아 아 당하셨네 그거 어 야 너무 많다 여긴 안들어가는게 낫겠다 잘가 어 맥크리 잘가 안 돼 로우트뉴 로우트뉴 먹어버려 먹어버려 어 야 나이스 뭐야 이거 왜 죽은거지? 한명이 지금 뭐 그냥 날아갔어 아 그거 저 때문에 그래요 어 트레이스 한명 남았구요 여기서 두명인가 아 한명이구나 여기서 한명인데 지금 정신없어요 아 디바가 둘이네 디바가 대중 대중 지바하였다 아니